안녕하세요. 매티스 미용실 대표원장 맡고 있는 이중환입니다. 제가 런던에서 근무할 때 런던에 정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그 공존하는 문화 안에서 시티 지역에서 20대나 30대 초반의 젊은 프로페셔널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를 제가 선보이려고 합니다. 영국인들의 모질하고 한국인들의 모질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. 다른 모질에서 같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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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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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